K에요? 어머 진짜네? 너무 귀여워요 돌아가요 이렇게 나 이런거 진짜 처음 봤어 눈으로 요즘 신기한게 너무 많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오늘 제 생일 라이브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이 동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날 그룹 생일 축하합니다 땡큐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뽀를 빌어볼게요 어? 어잇? 다 자꾸 사라져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It's the cutest cake I've ever seen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운데 사진 찍어놓고 싶어 그런 캐릭터 이거 구경해야지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뭔가 좋은데 좀 커다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끌게요 이끌게요 다클이 멈췄어요 다클이 멈췄어요 오늘 의상 오늘 의상 너무 예뻐 진짜 고마워요 오늘 한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둘 중에 뭐 해볼까 고민했는데 되게 현란한 문의도 있었고 뭐 다들 그러는지 Aries I don't think I'm fire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죠 근데 중얼 아니야? It's a Saturday 일단 더 아이콘 공부하러 가세요 공부하셔야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생일인 사람 있어요 저처럼? Is there anyone that has the same birthday?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고마워 What else? I made a wish Oh! It's I Ina 안녕 Love you too Dad So sweet 고마워 아라이도 방문했네요 요즘 이거에 그 뭐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그 노래가 너무 제 머리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그걸 찌우고 고민 중이에요 이거 꽁꽁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이거 지금 안 보여지게 이따 찍어야지 이따 찍어야지 올해 목표 저의 목표 올해 목표 올해 저의 목표 올해 저의 목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기분 좋은데요? 저는 조금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계발 이라고 자기계발 중이라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운동 같은 거나 언어 같은 거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 같아요 self-improvement is my goal this year I'm learning different language we'll see about that how that goes I'm trying my best different sports and something like that self-improvement 아 귀여워? 아니다 너 너 어디 가니? 어디야? 어디야? 귀여워? 아니다 너 너 어디 가니? 어디야? 어디야? 여러분이랑 대화하니까 여러분이랑 대화하니까 좀 부끄러워요 뭔가 공질병 있는 애 같아 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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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단하고 개봉이 있다고 핸드폰에 게임이 있냐고요 제가 게임을 꿀고 있어요